우와! 바다가 앞에 바로 보여요. 정말 날씨 요정인가 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해에 왔어요. 동해 바다를 보러 동해로 순간 이동을 했답니다. 동해에 있는 어시장인데 여기서 새우를 좀 사서 쪄서 먹으려고요. 그래서 새우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얼른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따라오시죠. 시장을 둘러봤는데 대화가 없고 조그마한 칵테일 새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샀어요. 보니까 닭강정 있어가지고 그냥 가기는 아쉬워서 닭강정으로 요렇게 섰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여기 진짜 좋다. lak이 많아요. 물을 좀 더 켜져요. 이렇게 해야지. 물을 좀 더 켜요. 소스코코코코코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이 파란 바다랑 이 파란 하늘이 너무너무너무 멋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날씨가 진짜 대박이에요. 정말 날씨 요정인가 봐. 지금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눈을 제대로 못 쓰겠어. 오늘 해가 좀 강해서 전면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햇빛 가리기입니다. 바람 너무 부는데 갑자기? 10월인데도 날이 엄청 더워요. 오랜만에. 짠. 커튼을 달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약간 피크닉 분위기도 느끼면서 차박을 한번 해볼게요. 키가 안 되겠다. 올라가야 되겠어. 나 일로 가셨는데 어떡해. 와. 이거 너무 좋아. 와. 여기 진짜 여유롭고 완전 외국 같아. 와. 맛있겠는데? 맛있어요. 약간 맥주를 부르는 맛인데? 같이 먹어야지 딱 맞을 것 같아. 완전 맛있어. 요즘에 또 편의점에서 요거 다섯 개 사가지고 자주 먹고 있어요. 맥주랑 닭강정이랑 너무 어울리는 조합. 같이 먹어요. 닭강정은 식어도 맛있잖아. 원래 식어야지 맛있는 거 맞죠? 음. 새우를 못 사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닭강정이 다 위로를 해주고 있어. 제가 생각했던 새우는 대야 좀 큰 새우 있잖아요. 그거를 기대를 하고 갔는데 진짜 다 칵테일 새우들 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를 쪄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은 새우를 쪄서 맥주랑 새우랑 먹으려고 했는데 새우를 대체한 닭강정도 맛있다. 오늘도 나오길 정말 잘했다. 우와. 여긴 진짜 여유롭고 사람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 좋아요. 그리고 애기들 모래놀이 하는데 너무 귀여워. 옛날에는 저렇게 모래만 있어도 재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아. 그랬었지. 그런데 모래놀이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귀엽다. 어릴 적 생각도 나고. 여러분. 각자의 방식대로 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네요. 아주 좋은 시간들은 If I say that I love you Every day another I do Cause you know I do Do do, I do Do do, I do Do do, I do Do do, I do It's winter, it's really long It's already dark It's too warm I'm gonna store the go I don't have to turn around I'm gonna store the go I could just throw the go Aww 간단하게 삶을게요 익었는지를 모르겠네 먹어볼까 익었어 베이컨 대신 오늘은 이렇게 비엔나를 준비했어요 젓가락이 백패킹용 젓가락이라서 약간 잘 안 집어줘요 많은 양을 담고 싶은데 그게 안되네 오늘의 플레이팅은 막무가내 예쁘게 하고 싶은데 예쁘게가 잘 안돼 완성입니다 오늘은 컵 와인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오늘은 뭔가 되게 아늑한 레스토랑 같아요 공간도 되게 아늑하고 파도 소리도 잔잔하게 들리는게 딱 좋아 이 와인 한잔이랑 어울리는 오늘의 저녁입니다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이 와인은 완전 먹어도 맛있어요 약간 가볍게 먹기 좋아가지고 전혀 짜지도 않고 딱이에요 전혀 짜지도 않고 딱이에요 까르보나라 맛있어 소세지도 엄청 잘 익었네요 보통 베이컨 넣는데 오늘은 소세지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세지를 가지고 왔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떡볶이를 먹을까 뭘 먹을까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떡볶이는 좀 자주 먹었으니까 안 먹은 거를 좀 먹어볼까 하다가 파스타를 가지고 왔는데 얘도 성공적이에요 생각보다 밖에 파도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진 않아요 아까 물이 좀 들어오는 타이밍이긴 했는데 오늘은 되게 잔잔한 파도만 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약간 낚시 성진가봐요 사람들 많이 낚시하러 오셔가지고 낚시를 진짜 아직도 하고 계세요 오징업에도 친합니다 지금 어업을 시작하신 느낌인데 이제 막 출항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백패킹을 바다 앞에서 하고 또 바다를 보면서도 백패킹을 했었잖아요 또 차박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그래서 어디를 갈까 바다를 위주로 이렇게 위성지도도 찾아보고 좀 서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또 제가 원하는 이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차박을 할 수 있는 딱 이 뷰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모래가 엄청 고와요 신발을 벗고 걸어도 진짜 약간 사막의 모래를 걷는 그런 기분인데 모래가 곱다 보니까 차들이 들어오다가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오늘 레카만 세대를 왔거든요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도 운전하면서 약간 헛바퀴 도는 게 느껴져가지고 속도를 좀 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혹시나 빠질까봐 다행히 빠지지 않았고 좋은 차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차들이 좀 빠지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랜드로버가 이런 데 와서 진짜 걱정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좋은 곳은 나에게 인도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오늘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네요 그리고 낚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산책하시고 해변에서 모래놀이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되게 오늘은 힐링을 했던 거 같아요 왜 나의 모습은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남의 모습은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모래놀이 하는 아이 그리고 그냥 핸드폰 하시는 분들 그냥 노래 듣고 책 읽고 그냥 이 해변 앞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저는 대리 힐링을 오늘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저를 보고 또 힐링을 얻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으면서도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느낌 오늘은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멍하니 멍 때리면서 바다 보는 시간들도 되게 좋았고 뭔가 선물 같은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진짜 백패킹도 그렇고 차박도 그렇고 이 각자의 매력들이 진짜 너무 뚜렷해가지고 둘 다 너무 좋아요 백패킹을 가면은 차박이 또 하고 싶고 이렇게 차박 오면은 저 무슨 생각 했냐면 여기가 기차가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KTX랑 기차가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배낭 하나 메고 그냥 기차 타고 여기 와서 그냥 바다 보면서 묵어도 좋겠다 꼭 차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다음에는 진짜 백패킹으로도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그만큼 너무 좋았고 이 공간이 그리고 겨울에도 와도 되게 좋을 거 같아요 겨울바다도 엄청 멋있을 거 같아요 다음에 올 때는 제가 꼭 대아를 사 올 겁니다 오늘 대아를 못 먹은 게 약간 아쉬워요 소금까지 다 챙겨왔는데 집에서 아쉬워 대아를 못 먹은 아쉬움은 다음에 백패킹 올 때 꼭 사와서 먹는 걸로 가을 바람이 저녁이 되니까 더 선선하고 좋은 거 같아요 우와 지난번에는 바닷가 앞이어서 되게 쌀쌀했는데 오늘은 바닷가 앞인데도 날씨가 괜찮은 거 같아요 바람이 선선하고 진짜 좋다 맥주를 하나도 먹고 싶은데 맥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자만 먹으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텐트 밖은 유럽 보면서 오늘 마무리 하려고요 이거 보면 너무너무 가고 싶어 저 여기 진짜 꼭 갈 거예요 날씨가 스위스 날씨 진짜 좋을 때 가야 되나 봐 와 너무 좋다 뭔가 이 텐트 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게 되게 낯설지가 않아서 또 스위스 가도 되게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ㅎㅎㅎㅎ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네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뜨는 해를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려고 재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얘를 이렇게 올리고 노릇하게 잘 익었다 지금 어떤 냄새가 나냐면 아침에 빵집 지나가면 나는 빵 냄새가 나요 오늘은 윤소 베이커리입니다 완전 노릇하게 다 익어가지고 나 불을 조금 껐어요 탈 것 같아서 안남 아니야 빵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 편의점에 가면은 계란이랑 감자 샐러드 같은 요 샐러드를 빵이랑 같이 해서 먹으려고요 이 안에 진짜 통계란이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좀 으깨졌는데 계란이 통으로 들어있어서 이렇게 감자 샐러드랑 그냥 간편하게 먹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한쪽에는 딸기잼을 발랐을 거예요 그냥 버터랑 딸기잼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콩 감자 샐러드를 빵에다가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콩 감자 샐러드를 빵에다가 올려줄게요 제가 가지고 와서 편의점에서 급하게 라이터를 샀거든요 불 켜는 게 좀 무서워... 완전 뜨거워... 완전 뜨겁고 무서워요... 호들갑이다... 진짜 나... 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 아들떼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짠! 오늘 차리다 보니까 약간 푸짐해진 것 같아요 아침을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은데 오늘은 좀 욕심이 가했나 봐요 맛있다 맛있어 티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크림 카라멜 티라고 해서 되게 맛있어요 카라멜 향이 나는 티인데 카페인이 없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종종 먹고 있습니다 빵집에서 파는 약간 빵이랑 맛이 똑같아요 여기에 콩 들어가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옥수수수프에 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맛 조화가 딱 좋아 오늘 아침 성공적인데 바다를 보면서 먹으니까 더 힐링되는 것 같아요 다가서 먹어야지 다가서 먹어야지 우와 맛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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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이번 주도 편안하게 잘 쉬고 갑니다.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또 시작되는 한 주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